두 달 전에 퇴직한 걸로 되어있네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때문에 명태했습니다. 회사에서 잘렸다고 돈 없는 오빠랑은 진짜 같이 못살아. 혹시 요새 닭집에서 일해? 몸에서 닭 비린냐나. 명은 진짜 이쪽 일에 타고난 것 같아요. 취직한 거야? 오빠, 대체 무슨 일 하는 거야? 사람 죽이는 건 타고난 것 같아. 어떤 재능 같은 거. 사람 죽이는 건 타고난 것 같아. 사람 죽이는 건 타고난 것 같아. 사람 죽이는 건 타고난 것 같아. 사람 죽이는 건 타고난 것 같아.